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홈지오 저당밥솥으로 저당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밥통을 열어서 쌀을 넣고 쌀을 씻은 뒤 저당밥 1컵에 맞는 물 높이에 물을 넣어주고 저당트레이를 넣은 뒤 저당밥으로 쥐사를 눌러주면 끝 쌀을 넣고 쌀을 씻은 뒤 물을 넣어주고 저당트레이를 넣은 뒤 쥐사를 눌러주면 끝 밥이 다 됐으면 뚜껑을 열어서 저당트레이를 빼준 뒤 밥을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저당트레이에는 이렇게 당질이 가득한 물이 따로 올라와서 빠지게 돼 있어요 안에서 뽀글뽀글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살짝 열어봤더니 당질 물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얼른 닫아야지 꼭 저당밥이 아니더라도 홈지호 저당밥솥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저희 집에는 아기 전용 밥통이 하나 더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엉성하달까요? 문 열릴 때도 보면 홈지호 밥솥은 부드럽게 열리는 반면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밥통은 무슨 스프링 튕기듯이 팍 하고 튀어나가거든요 그리고 밥을 하면 밥을 한 지 하루만 지나도 밑에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말라서 굳어버려요 똑같이 쌀을 한 컵씩 넣고 시간이 지나면 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그리고 주가가 또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니까요 저당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야수의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영상입니다 오늘은 혼지호 저당밥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당밥솥 당이 크게 모르지 않는 밥을 만드는 밥솥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2세대의 저당밥솥인데 뭐랄까 새로 나온 거라서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좋아졌겠죠 마녀가 먼저 설명했겠지만 1세대 저당밥솥은 밥물을 밑으로 뺐기 때문에 밥이 좀 질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2세대에서는 밥물을 위쪽으로 빼서 걷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밥이 짓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마녀는 방식이 좀 편해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1세대 저당밥솥을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당밥솥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요 사실 귀리밥은 먹고 있거든요 착국밥솥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써보더니 아 이거는 좀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1세대는 밥하기 너무 귀찮아서 안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반증 아닐까요 혈당이 아무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 영상을 찍기로 했죠 마녀가 얼마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제발 혈당 좋게 나와라 제발 혈당 좋게 나와라 저 친구는 아주 그냥 기도를 했을 거예요 1세대 저당밥솥은 솔직히 뭐랄까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기에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가격대도 꽤 고가의 밥솥인데다가 뭐 물론 원래 전기밥솥이고 꽤 비싸더라고요 원래 이 밥통은 13만원? 13만원이라고 하던데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주 큰 대용량은 아닌데 집 모든 식구들한테 다 작곡밥, 저당밥 이런 거를 권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보통 하나 따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밥통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랑 마녀가 주로 사용하는 귀리밥솥 그리고 애기가 먹는 백미밥솥 조그만 거 윤기가 흐르긴 해요 반짝반짝 거리기는 한데 뭐랄까 찰진 느낌은 좀 빠지는 거예요 가벼운 밥이랄까 안남미로 밥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광고 나간 다음에 매출이 좀 들어야지 저도 좀 다른 광고도 좀 나오고 싶어요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되죠 저희가 과대 광고 할 마음도 없고 혈당 재는 건 동일한 조건으로 밥 그리고 김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밥 먹는 용량을 찍어야 되는데 마녀가 밥통 그대로 드려요 가끔 댓글로 혈당 언제부터 시간 재서 하냐고 물어보시는 당뇨 새내기 분들 있으시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듣기로는 밥 첫 숟갈 뜨는 시간부터 두 시간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숟갈 뜨는 시간에서 30분 단위 15분 단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건 밥이니까 30분 단위로 찍어 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이런 건 숟갈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이런 밥은 진짜 쌀에서 찰진 느낌을 싹 빼버린 느낌 이렇게 씹고 있으면 근데 단맛이 나요 역시 쌀은 진짜 단맛이 나요 오래 씹으면 단맛 난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좀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오늘 혈당 보고 내일부터 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반 쌀 갖고 온 밥인 거 같은데 어우 맛있네요 근데 진짜 이런 밥이면 김 하나 갖고서도 밥 두 그릇 세 그릇 먹겠어요 진짜 딱 먹기 전에는 사실 좀 바짝 마른 밥이랄까 딱 좀 퍼석할 것 같고 막 그런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딱히 그렇진 않아요 뭐 기름기 잘 자르는 밥 진밥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되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 밥 밥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질어도 별로고 너무 돼도 별로잖아요 근데 이건 딱 중간 정도 딱 먹기 좋은 그 정도 수준 실질적으로 이걸로 밥을 해서 드실 땐 그냥 이렇게 김만 해갖고 드시는 것보다는 혈당이 더 낮게 나올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야채 조금은 드시잖아요 김으로만 먹는 것보다는 혈당이 좀 더 나을 테니까 그래도 13만 원이면 한번 더 덤벼볼 만할 것 같은데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니까요 식구들하고 분리해서 밥 따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천할 만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말을 잘 못 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세대 저당 밥솥은 약간 조리법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운 면은 있었어요 그리고 밥이 질어지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번에 2세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한 것 같아요 단가 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됐고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나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잡곡밥을 해 드시면 밥솥 자체가 수명이 좀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밥 드시면서 혈당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망의 혈당 변화를 한번 보시죠 느낌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